걔들이 더 적은 거야? 아니 이거예요. 아니 그러니까 왜 내. 되게 내 엉덩이 만졌잖아요. 또 끈적끈적 손 끝에 쭈락쭈락. 내가 왜 그쪽 엉덩이를. 여자잖아. 여자야 어떡해. 여자면 뭐. 아니 내 말은. 두 사람들은 벤테이요? 나랑 잘래요? 역시 엄마가. 졌어? 젓가락 코크 이런 것도 다 흉기다. 정말 부끄럽지도 않나. 여자야. 그 밑까지 닦아달라고 그런다니까. 나요. 내가 지금 죽여버릴 거야. 죽여버릴 거야. 자기소개하면서 막 걸어다닐까 내가? 장소가 장소잖아요. 범인으로 오해하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. 왜 혼자 이런 데를 와서 이 시간에. 야 그냥 너는 그냥 다 잘못이야. 잘못 그 자체야 바로. 난 너 포기 못해요 봐. 나한테 네가 제일 소중한 거 알지? 우리 오다다다 만나겠죠? 법원이든 어디서 좀. 뭐해. 너 어느 맛. 어린이 깡고란이네. 잘 됐다. 가죠. 노변호사. 노변호사? 선배. 아 무새림 들어왔습니다. 네 뭐 이번에 저희 수상한 파트너. 처음 대본 리딩을 했는데요. 아무래도 정말 재미있는. 드라마가 나오지 않을까. 다 같이 읽어보니까 되게. 생동감 넘치고 재밌는 것 같은데. 수상한 파트너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. 수상한 파트너 오늘 첫 대본 리딩을 했습니다. 저희 5월 10일 첫 방송이고요. 좋은 배우분들이랑 함께 오늘 즐겁게 읽었습니다. 많이 기대해주시고요. 선배님들과 같이 읽으니까 너무너무 더 재밌네요. 수상한 파트너 화이팅. 수상한 파트너 화이팅. 수상한 파트너 화이팅. 수상한 파트너 화이팅.